오늘 제가 라인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라인하고 지분을 협상 중이다. 네이버도 그다지 소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지분을 얼마를 가져가는 것을 협상 중이냐. 아마 한 30%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7%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라도 넘기면 지배력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라인 야후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라인 야후 해킹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총 5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 일부를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겨라라고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합니다. 3월 5일에도 한번 했고 4월 16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형식적인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지분을 정리해서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든지 아니면 라인 야후의 보안서비스 위탁 계약업체 계약을 완전히 해제하든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의 중국 틱톡을 규제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라인 야후 지분 구조는 네이버가 50%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50%를 A홀딩스라는 합작 조인트 벤처에 갖고 있습니다. A홀딩스라는 회사가 라인 야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라인 야후가 이 거래 네이버에서 A홀딩스로 가는 이 거래에서 지분의 일부를 소프트뱅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네이버의 일부 여기 나머지 지분의 64.5%의 나머지 지분이 일부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야후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든 일본 측에 넘겨라는 것이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다마 여러분도 일본 측 서류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본 측 서류입니다. 받을 사람이 라인 야후 주식회사고 총무성 종합통신기방국장 이마가와라는 친구가 야마우치 토모 토모라고 하는 다쿠로 총무성 사이버보안총괄관이라고 하는 야마우치라는 친구들이 라인 야후 주식회사에 보낸 사안입니다. 보안의 확보에 대한 지도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52만 명의 이름이 해킹됐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안의 확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귀사의 IT 인프라 운용과 관련된 업무 위탁처인 네이버 클라우드사 및 귀사가 각각 보안에 관한 메인티넌스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 클라우드사의 AUB 서브가 말웨어에 감염되어 뭐 어쩌고저쩌고 산 발생의 요인이 뭐냐 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성 등이 네이버 사측에 지나치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라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성 등에 관해서 네이버 사측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가 불충분하다.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 위탁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 보안가 버넌스가 미비하다. 그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사항이 아랫부분인데 본사안의 근간 안전관리 조치민 위탁처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니 대책에 대하여 그래서 안전관리 등등을 안 했으므로 조치 1 네이버 클라우드사와의 네트워크 분리에 의한 안전관리 조치를 재검토해라.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리에 의한 안전관리 조치를 만들어내라. 하고 쭉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계획을 내고 어쩌구 저쩌구 하고 그 다음 2. 귀사 내에서 취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의 재검토. 3. 위탁처 관리의 재검토에 대하여.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가 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팔아라. 너희들은 이 네이버는 안 되겠다. 네이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분을 팔아라. 상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보안가 버너스의 확보를 위해 귀사 내에서 시큐리티가 버너스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시정책의 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귀사의 모해사 등을 포함한 그룹 내에서 위탁처의 철장관리감독을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사의 경영체제를 재검토.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를 재검토해라. 적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 총무성이 보낸 자료의 전부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장. 탁구로 총무성 사이버보안총괄관 야마오찌 토모.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정부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는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경제의 전례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을 강화해라 하고 말하자면 여러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보안체제를 시스템을 강화해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지분을 정리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면허를 못 준다. 면허를 빼앗겼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라인야우를 면허를 가져가라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을 바꾸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라인야우 네이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긴 봅니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포가 말도 못하는 행포를 하거든요. 저는 기업의 행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장의 규제로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여러가지 행포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마 담당인가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총무성과의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네이버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곤란합니다. 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에게 고압적이고 행포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통위는 그렇습니다.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입도 지금 뻥건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조속하게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일본과 대화를 나서고 일본이 이 국제적인 시대에 일본이 중국과 같은 적대국도 아니고 우방국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자본통제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자본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증만으로 드립니다.